오늘 왜 여기에 있을까요? 대망의 가족 다이어트! 요새 저도 좀 배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우리 사모님 애기씨가 사모님 애기씨가 또 최근에 라방을 했더니 몸매가 또 심상치 않다 그래서 긴급점검 오늘 이 두 아이 이 녀석들 긴급점검을 해보고 지금 정상체형인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집에서 간단하게 아이들 비만도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직접 보여드리고 자 아빠와 함께 다이어트 프로젝트 근데 오늘 봤더니 둘 다 정상체형이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만 해야지 그러면 먼저 준비물 이런 그냥 띠! 줄로 쓸 수 있는 왜냐면 이제 몸에 둘레를 이렇게 잴 거예요 가슴둘레를 잴 거니까 이렇게 끈을 쓸 수 있는 줄 다 있으면 줄 다 더 좋고요 그리고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이런 자 있으시면 아주 간단한 계산표를 보고 미양철의 묘한 진료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이 계산법이 너무 이렇게 일러스트와 함께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에 한 권들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꾹꾹 눌러 보시면 그 갈비뼈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경계구가 네 이쯤 되네요 이쯤 여기가 갈비뼈가 고양이들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3번째 갈비뼈고 그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들어간데 거기가 아홉 번째 갈비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가슴 뒤로 잴 거에요 자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이 정도 되시네요 이 정도 자 46.5cm가 나왔어요 애기씨 자 그 다음에 무릎부터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발목 길이를 좀 재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네 오케이 좋아요 무릎에서 예 예 발목 발목 자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누가 잡아주면 좋긴 하겠다 어때 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대각선 자 이렇게 예 반대편에서 고양이는 또 놀고 예서 2조입니다 예 13cm 어 무릎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이렇게 13cm 자 이게 이걸 무슨 계산을 하는 거냐면 아이들 체지방 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 적정 체지방은 25%까지가 아주 이상적인 체지방이거든요 아까 계산을 해볼게 허리 둘레 허리 둘레 46cm 빼기 다리 길이 거기에 곱하기 1.5를 합니다 33 곱하기 1.5 9를 빼면 약 40% 아 백희씨가? 백희씨 말랐는데 응 40%면 정상이 16에서 25% 그러니까 16 이하는 좀 너무 마른거고 25% 까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냥 요정도 까지는 뭐 다이어트 까지 할 필요 없다 조금 조절만 하면 된다가 26에서 35% 근데 위험도가 좀 중간쯤에 와 있다 아 이거 심각한데 심각해요 왜? 비만이야 그러면 비만이야 당장에 체중을 한 10%는 감량을 해야겠네 두 달에 걸쳐서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게 일주일에 2% 이내로 아이들 체중 감량을 해야 몸에 무리가 안가거든요 아빠가 그냥 너무 무턱대고 너희들 먹었나 보다 아니 근데 우리는 사료를 정량을 주잖아요 간식도 잘 안주고 제가 가끔 좀 줬어요 왜요? 이렇게 아 뭐 이제 확실하게 아 제가 다이어트 관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를 두 달간에 감량을 할 거고요 오늘 체중도 재울게요 오늘 체중까지 재울겠습니다 40%의 체지방 애기씨 우리 사모님 두꺼워 벌써 두꺼워 무릎 무릎부터 발목까지 그러면 계산을 빨리 해보면 36% 그러면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기준으로 해서 감량을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자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애기씨는 두 달간 10% 감량을 할 거고요 사모님은 두 달간 5% 체중 감량을 할 거예요 당장 오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알아야겠죠 우리 집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옷 무게 조금 나오려고 심지어 반팔 반바시로 갈아입었는데 어휴 우리 집 애들이 다 놓고 애기씨 음 5kg 자 애기씨는 10% 감량해야 하니까 500g 4.5kg 옳은 나의 둘 똑같네 진짜 귀신같아 어잠만 가만있어 맞어 맞어 둘이 이렇게 똑같아 진짜 공평하게 줬구나 오빠 간식을 아니 아니 진짜 공명정대하게 둘 다 찍었어 나도 먹고 애들도 먹고 사모님은 4.7kg 정도가 되어야돼 사료 지금 먹는 양은 계량을 해놨기 때문에 제한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을 그램수로 줄여서 급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이렇게 체중감량 할거면 10% 정도로 줄여서 줘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체중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영상기록이 계속 남겨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급격히 빠지는 경우 그러면 그때는 사료 줄이는 양을 다시 늘려 줘야 되고 만약에 살이 너무 안 빠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10%를 줄이시면 됩니다 자 두달 프로젝트 다이어트를 부탁해 저도 다이어트 열심히 할게요 아이들과 함께 아멘